1월 미 소비자 물가가 연간으로는 0.1%포인트 둔화된 반면 월간으로는 0.4%포인트나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 가운데 10%나 되는 600만 명이 물가급 등의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 장수마을에는 음식과 식습관, 생활스타일 등에서 공통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다수 커플들은 갈등이나 다툼의 주요 요인이 돈 문제라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에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기용되는 등 백악관 경제팀이 전면 개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월 CPI 소비자 물가가 6.4%로 연간으로는 소폭 진정됐으나 월간으로는 크게 올라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1월의 소비자 물가는 연간으로는 고작 0.1%포인트 둔화된 반면 월간으로는 0.4%포인트나 대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숫자로만 진정되고 있을 뿐 소비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CPI 소비자 물가는 연간으로는 소폭 진정됐으나 월간으로는 대폭 올라 혼조세를 보여 물가 불안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감하는 시민들을 인터뷰하러 현장에 나와보았습니다. 이는 7개월 연속 진정된 것이지만 12월의 6.5%에서 고작 0.1포인트 둔화된 것입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으로 한 달에 0.5포인트 안팎씩 둔화되었으나 그에 비하면 사실상 제자리한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12월에 비하면 1월 CPI는 0.5%나 대폭 올라 전 달에 0.1포인트 인상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1월 CPI가 연간으로는 6.2%로 더 진정되고 월간으로는 0.4%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보다 악화된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1월에 CPI가 다시 혼조세를 보인 것은 전체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렌트비둥 주거비가 전 달보다 0.1% 전년보다는 7.9%나 더 올랐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휘발유값이 12월에 급락했다가 1월에는 다시 2.4%나 급등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2%나 뛰어올랐습니다. 식품 가격도 한 달간 0.8% 전년보다는 10.1%나 인상됐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소비자 물가도 1월에 5.6%로 전달의 5.7%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각종 서비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여전한데다가 1월 일자리를 51만 7천 개나 늘리는 고용 열풍을 보여 연준의 물가 잡기 시도가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이 올해 깊고 긴 불경기를 피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고물가와 고금리, 저성장의 삼중고 시기가 길어지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열입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 가운데 10%나 되는 600만 명이 물가 급등에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빈곤선보다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니어들 600만 명은 식료품 구입이나 외식을 대폭 줄이고 있어 육체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재마저 줄어들어 정신 건강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 급등, 즉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로 빈곤층, 특히 시니어빈곤층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시니어들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이나 물가 급등에 식료품 구입이나 친구, 이웃과의 교제를 위한 외식을 대폭 줄여야 하는 등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14일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근교에 살고 있는 89세의 한 할머니는 물가 급등으로 고기류 구입을 90%나 줄였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던 친구나 이웃과의 패스트푸드점 외식은 중단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집에서 해먹는데 드는 식품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1.3%나 급등했고 외식은 8.2% 올라 있습니다. 더욱이 시니어들이 자주 먹어온 먹거리들의 가격은 평균보다 훨씬 급등해 있습니다. 계란 12개 한 줄의 가격은 1년 전 1달러 78센트였으나 지금은 4달러 25센트로 70%나 급등해 있습니다. 버터, 마가리는 32.5%, 채소는 18.6%, 시리얼빵은 15.6%, 우유는 11%에 올라 있어 시니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액이 올해 8.7%나 올랐지만 물가 급등을 따라가지 못해 시니어빈곤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빈곤층 600만 명이나 음식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졌거나 건강식을 가려먹을 수밖에 없게 돼 육체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경고했습니다. 시니어들은 당뇨와 심장병 등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은데 비싸진 건강식을 중단하고 먹기에 바빠져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이 신문은 우려했습니다. 더욱이 노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패스트푸드점 외식도 한 번에 20달러는 내야 하기 때문에 교제를 대폭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어 외톨이 우울감에 빠지는 등 정신건강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지구촌에서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은 장수촌에는 음식과 식습관, 생활스타일 등에서 4가지 공통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콩과 너트 등 견과류를 매일 먹고 직접 경작한 채소나 과일을 즐기며 아침을 황제처럼, 저녁은 극빈층처럼 먹거나 아예 안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촌에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5대 장수촌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블루존으로 불리는 지구촌의 5대 장수촌 가운데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타운이 장수마을로 꼽히고 있습니다. 로마린다 타운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샌 버나디노 아래에 있는 작은 타운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카페인과 술을 피하고 채식 위주로 식사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코스타리카 니고얀 반도에서는 옥수수와 콩, 애호박 등을 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섬에서는 고구마와 두부, 직접 기른 채소, 저장 돼지고기, 식물성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이카리아에선 레드와인을 빼먹지 않고 마시면서 이른바 지중해식으로 많은 과일과 채소, 적당한 고기와 생선을 먹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는 산간지역으로 염소젓과 페코니노 치즈, 직접 경작한 보리와 채소를 주로 먹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들 장수촌의 음식과 식습관, 생활스타일 등을 분석해본 결과 4대 공통특성을 띄고 있다며 100세 이상 장수하려면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 매일 한 컵의 콩을 먹으라고 밝혔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 콜레스테롤과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암과 당뇨를 예방하거나 심장병, 뇌졸중에 의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둘째, 매일 하는 금식, 너트와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두와 같은 견과류를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일주일에 4배 많이 견과류를 섭취하면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을 51% 줄여주고 심장병에 의한 사망 위험을 48%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왕자처럼 먹고 저녁은 극빈층처럼 먹거나 아예 건너뛰라고 권유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특히 아침은 오전 10시쯤에 성대하게 많이 먹고 점심은 오후 4시쯤에 적당히 먹은 후 저녁은 안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넷째, 가족들과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식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하면 고른 영양소를 신경 쓴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함께하고 천천히 먹기 때문에 매우 이로운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대다수 커플들은 갈등이나 다툼, 심지어 이별의 주된 요인이 돈 문제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연인이나 부부를 포함하는 커플들은 64%나 돈 문제의 다른 시각과 입장을 갖고 있어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45%는 파트너에게 자신의 경제 상황을 감추거나 속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장소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도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까지 커플들의 대다수는 돈 문제로 갈등을 빚거나 서로를 속이고 심지어 이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가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커플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인 64%는 돈 문제를 놓고 파트너와 소비와 저축, 투자, 돈 개념 등과 관련해 서로 달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는 서로 다른 돈 문제에 대한 시각과 입장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숨기거나 속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5명 중 1명꼴인 20%는 돈 문제가 관계 유지의 최대 난제라고 꼽았습니다.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 등 커플 등도 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속여온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갈등이 커지고 심지어 이별하는 주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특히 속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돈 문제 때문에 관계가 긴장되고 말다툼을 하게 되며 심지어 이별까지 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미국 커플들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돈 문제로 다투거나 이별하는 사태를 미리 막으려면 커플들이 몇 가지 사전 조치를 취해야 바람직하다고 CNBC는 권했습니다. 첫째로 새 커플일수록 서로 만나기 전에 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관리해왔는지를 물어보는 머니토크를 자주 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서로 공개할 수 있는 재정상황은 언제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해 보여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갚아야 할 학자 융자금과 신용카드빚은 얼마나 되고 은퇴 저축인 401k나 ERA를 불입하고 있는지 등을 서로 공개하면 됩니다. 셋째로 무조건 전면 공개하거나 계정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너의 것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3분에 활용하다가 오랜 시일이 지나면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나은 것으로 CNBC는 밝혔습니다. 서로의 핵심 계좌는 대략적인 것만 알리면서 본인은 자기 것만 관리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지출하고 부담해야 하는 공동 계좌를 개설해 공개리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분류하는 항목과 액수, 분담액을 정확하게 정해 함께 불입하고 지출하면 돈 문제에 대한 부담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소율입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를 이끌 국장에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기용되는 등 바이든 백악관 경제팀이 전면 개편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에는 제럴드 번스타인 자문위원이 올봄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명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비서실장 교체에 이어 경제팀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경제정책을 추도하고 있는 국가경제위원회 애니스를 이끌 국장에는 라엘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기용됩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신임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내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준의 2인자이자 제롬 파울 의장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장과 함께 연준 3인방으로 불려온 라엘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지난 한 해 물가잡기를 위한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에 동의했으나 원칙적으로는 속도 조절을 주도하는 비둘기파로 꼽히고 있다고 월스리 저널이 평가했습니다. 예 따라 브레이너드 신임 국장이 국가경제위원회를 이끌게 되면 미국이 물가를 잡으면서도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있는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1세인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국장 내정자는 미국의 교원의 딸로 서독과 폴란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 국제경제와 러시아 경제 타루기 등의 일가교원을 갖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와 대처해야 할 대외경제요인을 감안한 경제정책 실행의 적임자인 것으로 월스리 저널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배학관 경제자문위원장에는 세실리아 라우스 현 위원장이 올 봄에 물러나고 제레드 번스타인 현 자문위원이 임명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배학관 비서실장에도 경제통인 제프 자이언츠 코비드 대응팀 조정관이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제프 자이언츠 배학관 비서실장과 라이엘 브라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은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법과 3,7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인프라이션 감출법상의 에너지 전환책 2,600억 달러를 지원할 반도체 미국 생산 촉진하는 집수법 등 3대 법률을 실행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 정책으로 물가 잡기에 주력하는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초대형 국채 공사를 벌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면 미국의 불경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 이사로 일하다가 배학관 경제팀으로 옮기고 다시 요직에 기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벤 버넨키 전 연준 의장과 제니 렐렌 전 연준 의장이자 현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두 사람과 비슷하게 라이엘 브라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이번에 배학관 경제수장으로 옮겨 불경기를 막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차기 재무장관을 맡게 될 것으로 월스리 저널은 내다봤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